야 하고싶대 만지게 해줘 오빠도 그렇고 미미인형이 생기면 왜 자기들이 더 놀아 그지? 누나 전 나 엄청 좋은거 생기면 너한테 안 놀아야 해 니가 이거 안 놀아야 해 너무 너무 하고싶대 이윤이도 그럼 장난감 가질 수 있으면 미미인형으로 사줄까? 옷 갈아입히는 미미인형? 엄마 엄마 근데 미미인형 머리도 다르고 옷도 다른 미미인형으로 그렇지 그렇지 다른걸로 근데 로보트가 좋아? 미미인형이 좋겠어? 로보트 그럼 로보트로 사야돼? 로보트 어디다가 로보트 인형이 어딨어? 아쉬워 엄마 그런데 이거 한쪽 어디다가 놔요? 팔? 한쪽은 없네 한쪽만 요렇게 있는 옷이야 진짜예요? 응 이윤아 미미인형 안 사도 돼 그럼 로보트로 사? 로보트랑 미미인형 두개 사줘 두개 다 사달라고? 네 그런게 어딨어 누나 하게 해줘 이것만 다 하고 응 다 해간대 이제 이거 하고 머리띠만 머리 풀르고 머리띠 하면 되잖아 넌 너무 애같아 기다리고 있어 너무 애같아 기다리고 있어 네 머리 묶이긴 묶었는데 까슬까슬해요 까슬까슬해 까슬까슬해 왜 먹을지 애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 누가 해줄까? 아니 넌 머리띠 못먹구잖아 난 머리먹을때는 아닌데 까슬까슬한거야 머리띠 별로 안좋구만 너도 안좋구만 너도 안좋구만 너도 안좋구만 너도 안좋구만 이미가 왜 물을 묻혀냐 아니야 걔는 머리가 염색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릿결이 쌓인 까만머리였으면 안그랬을텐데 그치 나는 그냥 염색 안했어요 아예? 그럼 아이는 염색해 엄마 봐봐 어디 보자 아이는 염색을 안했지 왜? 너 염색한거 같은데 왜요? 머리 색깔 염색인데 완전 왜요? 갈색갈색해 원래 사람은 갈색 아냐 까만머리도 있는데 색까만머리도 있어 선생님이 말이죠 선생님이 여기는 한쪽 검은색 여기는 한쪽 갈색인데 어 그게 반 뭐라고 했던거 같은데 반 뭐지 반반머리 아는데 반반머리도 맞는 말인데 어떡하면 좋아 쟤 너무 하고싶어 그냥 풀린 상태로 한번 줘봐 그냥 풀린 상태로 한번 줘봐 아 근데 머리띠가 잘 안돼요 그니까 그냥 풀린 상태로 머리띠 해줘 어제 네 머리처럼 어제 내 머리 응 다리찌개는 다리찌개 이거 이거 맞죠? 어? 옆으로 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우 잘한다 아우 잘한다 내놈은 뭐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어우 잘한다 둘 다 잘한다 이게 다리찌개해요 아우 잘하네 그러면 하나 다리찌개 어때요? 너무 잘했어 잘할 수 있어요 뭐야 다리찌개는 그냥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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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암 문 이은 나 최고 다리찌개가 이 정도는 못해요 세 난 최고 다리찌개가 이 정도예요 최고 잘한다 최고야 최고 다리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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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게 똑똑하다 이쪽으로 와봐 그걸 그렇게 잘라서 입을 생각을 했어 치마 같아 멜빵 치마 돌아와 봐 그렇게 입고 나가도 되겠는데 아니 그럼 다른 색깔 봉투 줄게